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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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에서 초코우유 대용량으로 팔거든 짠 초코우유입니다 1.8리터짜리인데 홈플러스에서 2,990원에 팔어 덴마크우유 알지? 덴마크우유가 동원에서 나온거거든 동원 덴마크우유랑 홈플러스랑 콜라보해서 홈플러스에서만 파는거고 1.8리터짜리가 2,990원 1.8리터짜리가 2,990원인데 한번 마셔볼게 꼭 흔들어 드세요 흔들어 마셔볼게 대박이지 초코우유가 1.8리터짜리 동원덴마크 초코우유입니다 2,990원 짠 짠 새거야 새거 홈플러스에서 2,990원 초코우유 동원덴마크 마셔볼게 마셔볼게 짠 마셔볼게 초코우유입니다 1.8리터짜리 대용량이 홈플러스에서 2,990원 색깔봐봐 색깔 진해 색깔이 진짜 진해 초코우유잖아 근데 가끔가다 초코우유 좀 색깔이 연한게 있잖아 색깔이 진하다 색깔이 진해 한번 마셔볼게 마셔볼게 색깔이 진해 색깔이 진해 음 초코우유 맛이 진해 진짜 초코우유 맛이 진짜 진해 진짜 초코우유 맛이 진하네 음 이거 홈플러스에서 2,990원 1등급 원유 20%랑 코코아 파우더 2% 들어있대 코코아 파우더가 2% 들어있대 동원덴마크 알잖아 덴마크 우유 품질 좋잖아 이거 동원덴마크랑 홈플러스랑 콜라보해서 홈플러스에서 1.8리터짜리 초코우유입니다 이거 1.8리터짜리 2,990원 홈플러스에서 초코우유가 진하고 맛있어 우리 친구들 초코우유 한입 줄게 초코우유 한모금 줄게 초코우유 한모금 줄게 초코우유 한모금 줄게 1.8리터짜리 초코우유 한모금 줄게 초코우유 한모금 줄게 초코우유 한모금 마셔 맛있지?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초코우유가 찐하고 맛있어 진짜로 초코우유가 찐하고 달달하고 맛있네 맛있어 홈플러스 있으면 2,990원 꼭 흔들어 드세요 2,990원 홈플러스 2,990원 딸기우유도 있는데 딸기우유는 나중에 리뷰할게 왜냐면 초코우유랑 딸기우유는 한꺼번에 다 사서 한꺼번에 리뷰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초코우유 리뷰하고 다음번에 딸기우유 사서 리뷰해볼게 맛있어 맛있어 초코우유 찐하고 맛있어 카카오파도 2% 들어있고 1등급 원유 20%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초코우유입니다 맛있어 맛있어 홈플러스 2,990원 맛있어